여러분, 저희 마마무와 사색동안 지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즐기고 계세요? 네! 네, 저희도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또 다음에는 더 멋진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노래가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핫해 핫해 질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곡엔 좀 분위기 있는 노래를 준비를 했죠 네, 저희 멤버들 모두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저희 이번 정규 1집에 실려있는 멜팅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끼리라는 곡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곡도 정말 되게 설렘설렘한 것 같아요 좀 약간... 야릇하던 다비 느낌인 것 같애죠 보산놈바풍의 곡이고요 되게 연령대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곡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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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